해와 달 그리고 다섯 개의 봉우리 왕의 그림이라고도 불리는 작품입니다 왕이 어디를 가든 항상 왕의 뒷배경을 차지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왕이 비로소 앞에 앉아야만 그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하죠 Are they going to put Faker on it? Nope 2016년 Faker의 마지막 월드 우승이었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룰러였죠 2017년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선 룰러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T1의 황금기에 막을 내립니다 그때도 SKT라는 팀 자체가 몇 단계 더 위에 있다라고 많이 느꼈었는데 페이커 선수는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늘 마주해야 하는 벽 같은 존재였어요 그때 페이커 선수를 꺾고 트로피를 들었을 때는 세상에 있는 건 다 가진 기분 내가 주인공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줬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만함, 자만신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무조건 우승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저를 잡아먹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The Legends Never Die is pretty sick in the background 선수한테 한 번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상여경을 도와서 룰러 선수를 이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7년 룰러가终结한 T1의 완성 이번에는 한국 중단의 완성 다들 룰러 선수를 어떻게 막을 거냐고 물어보시던데 저희가 balance mistake 전店 Caius 현재 게임 abge *** 선수한테 teach 룰러 선수증해 히히히히히히 że 넌 히히히히 저희 지여사의 3ger 징독. 아직 아무도 이루지 못한 골든 로드 달성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. 그들의 앞엔 아직 넘어서야 할 산이 있습니다. 집중 넓지 못하는 걸 알거야 저essa는? Damn, they are really milking the scenes of Faker crying. 루와 선수,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. 모든 길은 결국 저를 통합니다. Oooooooooooh they really gave him a bunch of these lines! Scriptwriters are in a room there like.. Dude, what should Faker say? 오랫동안 수많은 팀의 상승과 하락을 지켜봤습니다. 하지만 그 끝에 소있던 사람은 항상 저입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so good